오히려 텐션으로. 텐션으로. 텐션으로, 텐션으로. 올라, 올라. 올라. 약간 지금 좀 놨죠? 우영 씨 괜찮아요? 후, 후, 후. 이제 해. 우리 2PM 오빠, 우리 우영 오빠. 대단하다, 진짜 에너지가. 와, 해오리 바랍니다. 해오리. 와, 해오리 불꽃이야. 닭이 이렇게 분해되지 않게끔. 소금을 하나씩 덜어내는. 텍지를. 오, 네. 오케이. iliyor. 오, 오. 오, 오. 쇼크 니키앗도르 루셀미쉐클레벤시므스 일대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우, 떨렸겠다, 선배님, 오랜만에 회사에 어쨌든 평가가 달려있는 거니까 그렇죠 못래요 기름, 기름 와... 자, 코비 검사 날 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공채 시험, 공채 시험 느낌 공채 시험, 공채 시험 좋아, 좋아 저러면 좋아, 저러면 비싸게 좋아 저거 웃으면 어떻게 차지? 진짜, 진짜 하셔 어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퍼포먼스 봐 저 뜨거우면 퍼포먼스로 가져가더라고 아, 뜨거운 거는?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잘 안 깨지네?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너 왜 이렇게 안 깨졌지? 겁들이 많구나 돌을 무서워한다고 하셨으니까, 우영 씨가 아니, 그리고 이게 또 보스 앞에 있으면 더 떨려 아이악! 금 가네, 금 가네 오,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와, 맛있겠다 괜히 자기 혼자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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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 뼈, 뼈 표정이 썩 그렇게 박지는 않으세요 오, 해치쇼, 해치쇼 다리뼈 손으로 뺐나?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탈락인가? 와, 이거 참 아니, 그래도 퍼포먼스가 좋아서 타겟 레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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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Portal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안 됐어 어디가, 이렇게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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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취향 저격한 것 같은데요? 이야 마지막에 야, 너넣어 너, 너 자신감 짱이네, 어떻게 돼? 결과는요? 인사드려, 인사드려. 여기도 필키 아이스크림 쳐도 되는 거예요? 손님들에 따라서 저렇게 퍼포먼스로 더 재미있게 해 주면 손님들이 더 하게 해. 이게 맛으로든 퍼포먼스로든 뭔가 재미를 주면 되나 봐. 좋다. 안다든, 안다든, 안다든. 안다든, 안다든. 취향 좋았어요. 우영 씨는 마음에 드시나 봐요. 보여드려, 보여드려. 아우! 약간의 퍼포먼스. 돌려, 돌려. 잘하네, 잘하네 그래도. 잘해. 세호 씨가 잘해요. 잘한다, 잘한다. 지금 빅보스 되게 만족하시면서 보고 계셔. 빅보스 되게 만족하시면서 보고 계셔. 잘한다. 엄지, 엄지척. 아, 그렇지. 많이 배웠습니다. 단순해. 또 안 넘어가, 이번엔 안 넘어가. 어? 틀어졌어. 틀어졌어.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저 표정 봐. 아, 어떡해. 야, 사장님, 사장님 저렇게 확 나가버리지 못할 거야. 저 감정 없었어요? 아, 있지. 아, 볼게요, 볼게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이거 너무 큰 실수잖아.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모르시나?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상 봐가면서 하라고.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이거 너무 큰 나가지고. 아... 자, 세호 씨의 퍼포먼스. 아, 어떡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아, 연습한 보람이 있다. 아, 진짜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 철학이 손님들이 즐거우면 된다. 맞네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다 샀습니다, 이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제... 아, 맛있겠다. 근데 우리도 음식들이 예술이에요. 미식의 나라잖아요. 진짜 맛있겠다. 떨리는데? 오케이. 까먼 세호. 까먼 세호.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신입 사원처럼 일을 다 도와주고,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치우기도 치우고 정리도 하고 퍼포먼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와우. 오, 대단. 멍청이 없어. 퍼포먼스 타임이야. 누가 퍼포먼스 부탁했나 봐요. 다음, 문나리 합자가. 세호. 드디어 실전. 기대해보겠습니다. 밑에 가면서. 그렇지. 퍼포먼스 비트가 어려운데. 어렵다.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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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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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오케이, 오케이, 스타트. 오케이, 스타트. 오케이, 가자. 시작하래, 시작하래. 확인. 확인. 헬로. 하이. 가자. 메라마. 아, 가족분들이. 아, 귀여워. 밑에 힘겼다. 바로 가. 준비됐어? 오케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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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아예 박자를 안 맞출 생각을 그냥 했는데. 아니, 장우 형이 못 맞추니까, 박자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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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히려 텐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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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으로, 텐션으로. 1, 2, 3. 그래요. 맞아. 맞아, 맞아. 선배님, 이렇게 하면 실수하고 티도 안 나요. 안 나요. 텐션으로 갔어요. 기세로 가는 거예요, 기세로. 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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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형 chị. 그래 어이 만족하네 inadequate. 에이 말려 났어. 야, 애기가 딸렸네. 우리 애기가. 이게 뭐야, 진짜.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약간 이제 꽥당치기 지쳤어. 네, 오히려. 모습 만족하는데요? 신나긴 하네. 분위기가 뭔지 알겠어요. 자, 이제 가자, 가자. 한 번에 껴야 돼, 한 번에 껴야 돼. 한 번에 껴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얼굴에. 얼굴에 부담을. 왜 이렇게 힘들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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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vel very nice seiner 여운 resur divide다. 형님. 쉽지 않아. 어떻게 하루만에 배워서 노력을 다 완벽하게 해. 진짜 힘들셨나 보다. 너무 쉬워서 진짜 서해oking. 한 Charlton, 하나? 스트리. 투. 굿 잡, 굿 잡. 이제 솔트시킨다, 솔트시킨. 연습 많이 한 거. 이제 불을 무서워하지 않아. 와, 이제 시작이야? 응, 가자. 떨려, 떨려. 할게요. 세호, 세호. 렛츠고, 세호.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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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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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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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약간 지금 좀 놨죠? 우영 씨 괜찮아요?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어, 저거 좋아, 저거 좋아. 와, 진짜. 헤. 이제 헤. 보여, 보여, 보여. 헤이. 헤이. 우리 쿠비엠 오빠, 우리 울음 오빠. 대단하다, 진짜 에너지가. 우와. 계속, 계속. 계속. 간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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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데 뭐야, 뭐야. 가게 안 빠지지? 약간 올벅쿠키를 했더라고요. 아... 계속. 비웃지 마, 비웃지 마. 벗어. 벗으라고. 오케이. 벗으라고. 잘해봤어, 잘해봤어. 잘해봤어, 잘해봤어. 괜찮아, 다 웃고 있어, 다 웃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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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든든했겠다. 시선을 돌려주니까. 시선이 두근대니까. 너무 든든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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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무리 달아, 마무리. 마무리해, 마무리해. 왜 저렇게 걸어가는 거야?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누구한테 갑니까? 갑시다. 아, 너무 웃기다. 와... 파이프. 파이프. 와우, 파이프. 와우, 와우. 마음이 좀 편하다, 이제. 와우. 브라보, 브라더. 안녕히 계세요. 브라보. 야, 재밌었다, 봐, 애. 재밌었어, 재밌었어. 역시 우리는 해냈어. 되게 떨린다. 코가 가라앉았어요, 코가. 진짜 코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좀 불에 그을린 것 같지 않아, 코가? 그리고 좀 탄내나지 않아요? 어디서 탄내나기가. 불에 그을렸어. 극악이야, 극락이야? 극락이야. 극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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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이야. 사장님도 되게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박 칭찬, 대박 환영 아니에요, 진짜? 한글로, 진짜. 와, 땡큐. 80개 할인이야, 80개 할인이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다. 너무 따뜻한 나라다, 이게. 진짜, 역시. 정말 감사합니다. 밤 되니까 시원하네요. 너무 좋다. 다시 살아났어. 형, 냄새 맡아 봐. 냄새 나지?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 냄새 나죠. 케밥이에요. 케밥? 교내르에 돌아가는 그걸 뚜띠아에 싸서 먹는 케밥.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미식의 나라에서. 차 타고 가요? 아니, 뭔데? 케밥이 케밥이라는 티르키의 언데. 서나마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에서 구운 고기 요리를 케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운 고기 요리가 3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케밥이 난 우리나라 밥인 줄 알았다. 아, 나 너무 맛있겠다. 야, 그거는 진짜 무식한 거지. 그냥 케밥이 아니라 통구이. 통구이? 통으로. 통구이는 웬만하면 다 무조건 맛있지? 그렇지. 통구이네. 뭘까? 그런데 통구이라고 했지만 사이즈가 많이 클까? 뭐 저도 솔직히 영원히 처음 와봐서. 이거야? 돼지예요, 소예요? 이야, 저거 완전 크네. 저 뒤에. 우와. 우와, 뭐 돌아간다, 뭐 돌아간다. 네. 양입니다. 양 한 마리. 야, 양 콩구이 처음 봐. 진짜 처음 보네. 진짜 맛있게 생겼다. 저 양 진짜 좋아하고.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밑에 다 숯불이잖아, 숯불. 그러니까요. 숯불로 다 한 거 아니라 훈제한 거. 진짜 맛있겠다. 하이퍼 최극락이다, 정말. 진짜 맛있다.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이 자리에서 잘라준다. 맛을 보라는 거야? 저거 진짜 맛있겠다. 기름기가 쫙 빠졌으니까 얼마나 맛있겠냐고. 저 그 양의 육향이 참. 침이. 너무. 너무 좋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우와. 웬만한 맛있겠어. 맛이 어때, 맛이 어때? 약간 생크림 케이크 먹는 느낌. 진짜? 양 생크림 케이크. 부드러움의 끝이. 그 식감. 녹아요. 녹아버라. 어우, 너무 맛있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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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좀 찍어서. 맛있겠다. 대박이다. 기름을 좀 찍어서. 뭐야, 이것도. 양 기름, 양 기름. 찍어서. 찍어서? 그럼 향이 진짜 2배 진해지겠다. 우와. 너무 부드러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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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양국이 안 먹는데 먹고 싶어지네. 그렇죠? 저거 진짜 먹고 싶어요. 갑자기 확 먹고 싶어지네. 근데 아마 형도 드실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야, 왜 봐 얘네만 계속 극락이야. 그럼 이제 잘해줘 봤지, 잘해줘. 양콩구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이야. 한국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양콩구이? 양꼬치 먹어, 먹어. 양꼬치는 먹어. 그냥 양구이 있잖아, 그거. 양다리로. 다리. 그리고 나는 뭐 좋아하면 양수육도 좋아해. 양통구이를 저렇게 먹어보는 건 처음이야. 나도. 저런 양구이를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그럼. 심지어 통구이인데. 이야... 저건 찍어야겠다. 우와, 우와. 저 무거운 걸 어떻게... 와...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어요. 우와. 한 1m는 넘겠어요. 1m 좀 넘는 것 같은데. 이만의. 우와. 직접 해 주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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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이랑 진짜. 이야, 대박.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야. 우와. 땡큐. 와, 땡큐. 뭔가 셰프님이 직접 썰어주니까 오마카새 같은 느낌. 진짜 맛있겠다. 입에 기럽다. 어우. 진짜. 태호님 립글로스 많이 바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만들어서. 와, 이 갈비뼈가 미쳤어. 나도. 너 먹어 봐. 갈비뼈가 얼마나 맛있겠어. 우우우우우 parties. 우우우우우우우우. 진짜 맛있겠다. 오! 궁금해, 미치겠어 저 맛이. 어머, 어머 선배님. 이쑤시개 소준이야. 셰프님도 너무 잘 못 보니까 뿌듯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요, 셰프님. 어떻게 이게 양의 특유의 향이 안 나요? 특별한 향. 아, 원래는 꼬리에서 특유의 양이 향이 나는데 이게 꼬리가 없는 거니까 안 나는구나.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몇 시간 구운 거예요? 3시간 반. 3시간 반.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구이 통닭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개념으로. 그리고 기름기가 쫙 빠졌는데 안에가 엄청 촉촉해. 맛있겠다. 맛있다. 껍질이. 저 껍질 진짜 맛있거든. 셰프님께서 엄청 정성스럽게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제일 맛있는. 자, 먹어볼게. ASMR. 바삭바삭. 어우, 저 껍질 육즙 어떡해. 아우. 어머어머, 저 기름 나오는 거 봐. 아우. 아니, 그런데 두 분이 너무 잘 먹는다. 한 번 안 하면. 한 번 안 하면. 와, 나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다고? 진짜 저거 먹으러 가보고 싶다. 야, 나 이 안에 들어가서 자고 싶다. 야, 이거 베고 자고 싶어. 그치. 형, 제가 이런 통구이를 왜 좋아하냐면 형 영화 웰컴 투 동갑고 봤어요? 봤어. 진짜 내 인생의 소원이었어. 이렇게 통구로 해서 먹는 거. 꿈이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고기를 저렇게 막 뜯는 거. 뜯는 거.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이렇게.